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을 드립니다. 언니 오빠들한테 카톡 왔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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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빨리 빨리 좀 써! 여러분들 치킨 드세요! 제가 쏩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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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버TV! 아아 아이크 테스트!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초대했습니다! 지금 김나이님은 무척이 다 심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아주셔야 합니다. 일단 비타민 멤버들 연습하셨나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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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정말 많이 했다고 하네요. 역시 비타민이 아주 최고입니다. 하아이! 피아스 멤버들! 피아스 멤버들 전혀 오셨나요? 오늘 학교에서 몇 교시 하셨나요? 저는 자기 싫어요! 구독자! 카톡! 어디야? 아 왜 답장이 안 와! 왜 사초가 지났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야! 아 진짜! 답장 듣는 게 제일 싫어! 아 카톡 보내기 귀찮아! 카톡 할 땐 역시! 음성 메시지가 최고지! 얘들아 너희들 다 밥 먹었니? 얘들아 너희들 다 밥 먹었니? 나는 아까 전에 먹었는데! 나는 아까 전에 먹었는데! 카톡! 아니!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데! 아니!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데! 너희들도 해봐! 어? 언니 오빠들한테 카톡 왔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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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니라구? 이렇게 하면 안돼?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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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너무 어려워! 카톡 안 해! 다들 밥 먹었나요? 어... 답장이 안 오해! 게임 나 하겠다! 아! 아! 좋다! 아! 이제 카톡 보내겠다!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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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대로 할 수 없어! 야! 구성이 100개? 야! 내가 게임을 얼마나 할게! 야! 야! 색벌다! 아! 게임이나 하겠다! 야! 대답 안 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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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음... 카톡! 카톡! 음... 카톡! 아니... 카톡! 근데... 카톡! 그래서... 싫어. 아니야. 맞아. 아니야... 왜... 또... 뭐... 뭐... 해... 또... 답답해! 빨리 빨리 좀 써! 친구들 빨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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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치킨 드세요! 제가 겁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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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찌롱! 카톡! 카톡! 너희 지금 다 뭐해? 오늘 급식 뭐냐? 제육볶음! 내일은 뭐야, 얘들아? 빨리 빨리 답장 좀 해줄래, 얘들아? 근데 얘들 왜 이렇게 답장이 없지? 이 단톡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단톡방에 초대했습니다! 나오세요! 나 초대한거야? 이번 왜 만들었어? 우리 다같이 놀려고 초대해! 아토이! 어, 쟤 왜 나가? 뭐야? 김지리 왜 나가? 아토이! 다시 들어왔다! 우리 뭐하고 놀래? 누나리키! 초성키즈! 초성키즈! 아, 김지리 나와 진짜! 아, 왜 이게? 자꾸 나가! 오케이! 초성키즈 하는데, 여러분들께? 그래! 미... 아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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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얘 잡아! 내가 잡을게! 아토이! 흐! 크! 아토이! 하이 mente! 이리에게organ aid! 얄hus 교 Futurus extr anderer 수beit! 어디야? 흐! 앗독! 가고 있어? 흐! 앗독! 괜찮아? 흐! 앗독! 잠깐만! 여기 어이자가 아니라 아이자! 그 다음에 쌍기억이 아니라 그냥 기어! 아우! 못다 싫어! 언니들! 밥 먹었어요? 앗독! 안 먹으면 어떡해요? 앗독! 응? 재밌는 거 좀 틀렸어요? 안 먹으면 어떡해! 앗독! 응! 다음에 나 틀릴게요! 가.본. 써. 앗독! 앗독! 갓붓 써! 앗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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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해 못 해! 같이 같이 갈거냐고! 앗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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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것도 이해 못 하네! 앗독해! 나 갔어! 앗독! 나 갔다! 아 너무 나 살겠어 이해 못해서 서럽다 잠깐만 이해해서? 완벽해 이해 못해서 서럽다? 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멤버들 방금 연습한거 영상 찍어 보내시나요? 잘하셨습니다 아직 못보낸 친구들은 빨리 보내주세요 다음 피어스 멤버들도 영상 보내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아참 그리고 클둥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안누르신분이 계시네 그럼 나이가 찾아갈거에요 안누르신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좀 더 시끄러운걸 원해 시원한 이 기분좋아 참았던 웃음이 찾아 나와 안되는 건 없어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